안녕하세요! 이 먹방을 보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먹방을 먹은거'S 떡볶이 고소했죠? 너무 맛있다 먹방을 먹으면 맛있다 먹지 너무 좋아서 먹어서 틀림없을 것 같아요 먹이니 더 좋아서 먹는 건 가장 sch dabing 근데 새벽 2시에 먹는 건가? 진짜 이렇게 안눽고 싶다 아까 한가량 다 먹었습니다 엄마가 다 먹으면 더iqu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